와 너무 멋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와 러비가 너무나 고마운데요 이제부터 드릴게요 하나 둘 셋! Yes I love you! 아영이만 하세요! 와 진짜 잘한다 진짜 많아요 진짜 많아요 여러분 근데 지금 어제부터 여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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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제부터 비가 왔잖아요 그래서 바닥이 많이 미끄미끄 하세요 근데 그때 즐겁게 놀러 왔는데 다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러니까 막 뛰고 이러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우리 재밌게 놀고 이끄죠? 네! 우리 안전하고 깨끗하게 놀고 가요 네! 저희 오랜만에 모였잖아요 한번씩 인사해 볼게요 네! 안녕하세요 리더 나영이예요 네 안녕하세요 양재홍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미나입니다 안녕하세요 개경이에요 네! 안녕하세요 최연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소미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세정입니다 예! 안녕하세요 청하입니다 예! 안녕하세요 유정입니다 안녕하세요 쏘에요 요노 달 안녕하세요. 도현이에요. 진짜 다녀오셨다. 저 여기서 연습생 하면서 대회 여기서 참가한 적이 있어요. 딱 이 자리에서. 딱 나온 지 되게 깜짝 놀랐어요. 그때는 관종분들이 있었나요? 그때는 댄스 경연대회 이런 거여가지고 댄스팀이 이렇게 있었어요. 지금 기분이 어떠세요? 다시 썼는데 이렇게 많은 관종분들이 있는 소감. 되게 깜짝 놀랐고 되게 새로워요. 그때는 참가자로서 대회를 하러 나왔었는데 지금은 이렇게 행사로 온 거니까. 지금 사람이 너무 많아가지고 열기가 너무 좋았어요. 저기 뒤에 들려요? 뒤에 손 좀 흔들어주세요. 너무 신나 지금. 진짜 완전 펌핑됐어요. 소름 돋았어요. 여러분 이렇게 비도는 많이 맞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정말 감사드려요. 진짜 안전이 우선이에요. 안전. 오늘 준비한 곡도 많으니까 같이 흥차게 즐겨주셨다면 저희 다음 곡은 저희 수록곡인 톡톡톡과 정말 오랜만에 준비한 무던데 유닛브로데 아시죠 저희? 아시죠? 진짜 오랜만이다. 네 24시만 더 양양 눌러서 보여드릴 테니까 호응해주세요. 사랑해요. 사랑해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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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